자 이제 전화카노를 얘기해 주시겠지? 네. 네. 아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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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손을 매는 돈을 새로워야 돼. 나 마에 널 벗겨봐도 안 지워야 돼. 널 벗겨 봐 널 지워야 돼. 너는 아주 쉬운 위 손은 제 때. 내는 그대가 아무리 안 잘 했지. 옥력은 새 본상으로 보자. 상담 다 보아도 나 이름조차. 손상 가도 못하니 목소리를 차지. 한글자막 by 한효정